아 프리스4로 나올텐데 그.. 좀 걱정인게 프레임 때문에 프리스4 4K가 나오긴 하는데 빨리 다음 제품이 나와야 될텐데 프리스5 만들고 있대? 자 이거는 조금 징그러울 수 있는데 이 화면만 그렇고 그 중세시대 흑사병 이야기에요 님들 자 저거는 테스트 플레이 해본거고 되게 잘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기본형 드루네 유산 드루네 유산 자막을 안켜가지고 자막을 안켜가지고 다시 갈게요 이거 중반부까지는 엄청 재밌다고 하던데? 마주만 그럼 마지막이 똥개인데? 야 크리피가 되게 좋은데? 잠깐만요 약간 그런 것 같다 그 중생 시대 같은데? 흑사병땡 야 이거 중생 시대 같은데? 이 이야기란 그쵸 우리 모두가 권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나를 관련되고 아버님은 아버님과 당신을 관련되고 그리고 당신은 그리고 당신은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게 자막 아닌가? 그쵸? 기다려주세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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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 그냥 걷는거라 그런지 도작함이 그렇게 썩 좋진 않네 그래도 얼굴 모델링이 흐흐 흐흐 들려 rut 천재 과자 흑 이런 때 Groot 하나 더 어딨어 아 잠깐만 돌이 없어요 내가 인정했다는 말 말이야. 근데 너의 슬링이 정말 폭발해. 너의 선물이었어. 너의 선물이었어. 어, 네. 내가 참고했어. 그녀의 보바를 사줄게. 그 랩을 냄새가 난다. 빨리! 넌 비자. 넌 넌 잘 어울릴게. 난 더 빠른 것 같아. 따라가십쇼 아냐 아냐 아 난 대조에 재미 없더라고 그거 새로 나온 거 마나는 몰라서 그런가? 그래픽만 좋고 아 난 별로였어 개인적으로 아니 또 이제 게임인은 말하면 숙제임? 숙제 아님? 또 이럴까봐 말을 못 해주겠다 우리 형 아냐 아냐 아 그래서 아 너무 재미있는데 방송에서도 할까 그랬는데 숙제 무쇠 때문에 숙제 무쇠 때문에 하이스가 바로 접었어 쉿 come and see a wild boar some game this will do nicely for a little feast I could use my thing that might work but you need to get closer this grass will keep you hidden if you stay low 토요일에 온다고 아냐 댓글에도 이제 토요일에 온다는 거임 이런 게 있더라고 댓글 마지막에 토요일에 뵐게요 적어놨는데 궁지가 의미가 없는 거 같아 어 잠깐만 멧돼지의 머리를 맞추세요 간다 간다 돼지야 어디 있어 돼지 아 근데 머리를 맞춰야 되는데 아 근데 머리를 맞춰야 되는데 어우 돼지가 왜 이렇게 눈치가 빨라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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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발 와 아니 이걸로 돼지를 어떻게 잡아? 와 아니 이걸로 돼지를 어떻게 잡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흐음 후 해패 가지고 해! 머리에 긁어갔다 솔방울 머리에 긁어갔다 솔방울 솔방울 리온 하니까 또 태어나는 인물이 있군 시온으로도 활동했던 뭐지? 이러이러스! 이러이러스! Leon! Leon! 뭐 이상한 거에요? 저희는 빨리.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와 뭔데 저거... 와 괜히 그... 어? 이 시대에... 그 오줌보로 축구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네... 어? 잠깐만... 뭐하랬지? 그... 그 베아트리스를 찾으려 했는데? 베아트리스! 베아트리스가 되진 아니겠지? 네, 그 자세히... 그 자세히... 그 자세히... 아 이건 헤쳐놓고 싶어 하네 베아... 베아트리스 어딨어? 아 나 귀족이라고? 아 그러게 여기서 귀족인가 보네? 아 옷부터 때깔이 다르네 얘네 어? 아 보니까 엄마... 흡사병인거 아냐? 엄마 젊다 엄마 젊다 아 되게 젊은데? 뭐야 엄마 젊다 엄마 젊다 엄마 젊다 예스 마더 그니까 트리시온의 노래 해야 되는데? 빰빠라바람 아 이거 탈출의 노래인가? 자 이제 슈고 클리어 잠겼어 어떡하지? 엄마 오저지? 부술만하게 필요해 아 일로 가면 되겠네 이리 와봐 너무 잘생겼어 그 얘기하시나요? 안나, 니콜라스 두 개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헉? 야 아까 그 스승이잖아 어디에 있는지? 다시 물어봐요 그 디디는 어디죠? 좋은 손에 있는건가요? 아, 아빠구나 아빠였어? 으아악!! 아빠였던 것 아아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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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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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아.... 아아 if your mama, you go, come here, what's happening 쥍ht, 어떻게, 어떻게, 어떡해? 어디? 어디? 너! 왜 이렇게 하는거야? 자, 가자. 내 눈을 닫아. 당신이 인구사에 맞춰서 지켜줘. 이것은 그게 아내로 돼. 당신이 내게. 캡리엘. 아미시아. 저게 빛 들어오길래. 저게 빛 들어오길래. 저게 빛이 들어오길래. 저게 빛이 들어오길래. 저게 빛이 들어오길래. 상호작용 되는건줄 알았네. 여기를 어떻게 탈출해. 상시적으로. 저게 빛이 들어오길래. 아주 정확하게. 저게 빛이 들어오길래. 저게 빛이 들어오길래. 휴고, 나룸이 어디있어? 아미시아. 뭐지? 엄마가. 못 찾을게. 내가 내こと을 찾을게. 그가... 그가 널 없을거야. 야 이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뒤로.. 쪼그려서... 그날들어가는거? 오 마이갓. 루이스. 스누는거. 저내 운전하는 건. 돌건져. 도대체. 도대체. 으아악. 으으음. 으음. 어어어어어 디가 덤밋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안걸리지? 미친거 아냐? 내가 봤을 때 저 새끼 대본 보고한다 대본에 본다는 그게 없는 거야 발견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거봐 방금 약간 노크한 수준이었는데 저게 쓰러진다고? 아 저거 대본이네 이 악물고 뒤진 척 하네 어? 꿀맘 맞았는데 어? 아 나 근데 영화나 게임에서 이러고 답답한게 저렇게 기절시키면 나중에 다시 나오잖아요 기절시킨 다음에 죽을 때까지 찍으면 안 돼? 무방비 상태잖아 어? 아 미시아 손을 잡고 멈추고 네 네 네 네 계속 찍어 아 확인사살 해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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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어? 어, 저 아크 돌로 찍으는데 엄마가? 아, 저 쓰레기 새끼 다 부르는 거 봐 뒤집거면 혼자 뒤집겠지 . . . . . . . . . 쉿 아잇 나 여기 다 일을 다 일하고 으흐흐흐 너는 가족이야 너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 거야 엘에르 오 예? 너 먼저 좀 생각해 나중에 올게 너! 내가 먼저 말하고 있어 그 자식들 어? 시야가 안들어오는게 자이사님 별풍선 내게 감사한다 이거 대동맞지? 철고라 뒤로 가는게 좀 ta 신기해 아 너 뒤로 가는게 짠다 신기해 가! 가짐! 잠깐만 이 게임 걸리는 거 구현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한 번 걸려볼까? 저 얼굴에 돌 던져도 모른 척 할 것 같은데? 가자! 조용히 해! 조용히 열어! 벽에 구멍? 어디? 가! 가이 존마나! 가이 존마나! 마식이 부른 거 아니야? 마식이 부른 거 아니야? 마식이 부른 거 아니야? 마식이 부른 거 아니야? 어떡해요? 오마니 가만히 마식이 부른 거 아니야? 사과 아니 이거 라오 같은 후작이라고 그랬는데? 기다려! 빨리 와! 나 또 와이! 손 잡아! 내 머리! 내 머리! 헤몬이! 일쇄고! 내 목소리 듣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지? 내 눈! 내 머리! listen to me breathe think of the cloud that you breathe in and blow out in out like that slowly mother we can't stay give him a little time i think so so let's continue courage my darling you can come here yes there you go thank you we can go now it's too risky with you go it's too risky with you go oh my mother oh my god it's so i know i saw something move over there there are parts over there i could cross make a diversion yes you'd have more time i know i saw something move over there the coast is clear i'm coming i'm going to get out of here there's one god left the scarecrow i used to practice firing at it but he will come this way yes but we can wait until he goes away again all right leave this leave this no again that's not right so i mean it's not right this will be the last time i'm going to get out of here oh yeah run away i've got better things to do go away get out of here 아 아 or this way this way follow me 이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내 인생아 가리지 못해 가리지 못해 로렌시아스 도쿄? 응 도쿄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지 그리고 너는? 너는? 너는 왜 나야? 너는 필요없지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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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제 빨리! 강을 따라! 로렌시아스에 따라! 엄마! 안돼! 뭐야? 엄마 죽은겨? 너는? 내가 따라해! 이제! 아들아! 아들아! 뭐지? 아들아! 너무block 몰입감이 무빙때문에 떨어진다 이게 이렇게 뜨는게 말하고 있어? 빨라! 깜빡! 애매! 흥뚝이 죽는게! 오니시아스! 그 PLAY! 저쪽으로 가라앉아 멈추지 마세요! 저쪽으로 가라앉아 저쪽으로 가라앉아 저쪽으로 가라앉아 저쪽으로 가라앉아 엄마가 우리에게 찾아라 뭐지? 엄마가 어디있어? 짐, 이 짐 뒤돌아보지 말고 가 가 짐! 고! 짐! 간다 간다 찡찡대지마 야, 존많아 뭐지? 땅속에 뭐가있나볼데? 안쪽으로 가라앉아 저쪽으로 가라앉아 저쪽으로 가라앉아 들어오네 유현 럴커였네 저거 어? 다시 한쪽으로 가라앉아 DIUS number 하고싶은 마라앉아 왁자 두 사람은 도렌티아스의 명성으로 가라앉아 휴고? 휴고? 흥미가 떨어졌다는게 보다 아까 그 연출 때문에 좀 소름 돋았어 라오 같은 수작이라 들었는데 아까 뒤로 뛰는 거나 그 흥미가 떨어졌다는게 보다 이 악물고 모른척 하는거 보고 보고도 이 악물고 모른척 하는거 보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초반만 재밌고 뒤로 갈수록 심하다는데 아까 그 재밌게 다였던거 같거든요 우리 로렌티우스에 모니와 아버지를 보내고 물어봐 네 당연히 안녕 모리야? 흠 왜 마을도 다 털렸나봐 림들 아 근데 그런거 먹으면 곧 중세시대에도 곶감이 있었네? 이거 어릴때 할머니집 가면 이런거 막 널려있어야 된다 그쵸 역시 양인들도 똑같구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진짜 곶감 같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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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그 남동생 있잖아요 감성팔이 잘하네 흠 흠 추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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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냉연하리네 오 한번 쳐다볼만도 한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치킨이요 가스점검이요 가스점검이요 약점이요 아 아 오, 그들은 외국에 가질 수 없죠. 그것은 더 심해지는 것보다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흑쌀병 걸린 집을 저렇게 하얀색으로 치료낸다. 다행이다, 죄송합니다. 집은 흑쌀병이 흑쌀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숨어있습니다. 나는 뭔가 냄새가 나요. 맞나요? 뭔 소리가 들리는데? 뭐? 아니요, 그냥 찾으러 오고 그리고 그는? 그는 그는 놈이 부족한 음악을 내버려, 그는? 그는 죽은 거스러우고, 그는 우리의 카카. 그는 그는 죽음을 죽였고, 그는 죽음을 죽였고, 그는 그들은 그들에게 죽였고, 그런데 이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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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략을 죽였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게, 이는 그는 그 마지막 장소를 죽일 것이다. 아미시아! 이리 와! 가자! 이리 와! 뭐지? 아미시아? 그냥 뛰어! 왜 그들은 겁나? 그들은 우리를 죽일거야? 다이멘! 아미시아, 아미시아! 여기, 빨리 들어가! 빨리, 빨리! 빨리! 잠시 기다려주세요 안 움직이셔요 기다려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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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아아아악 잠깐만 이거 뭐 우리 맞춰서 죽일까? 간다 해도 잘 뭐지? 뭐지? 왜 이렇게 잤지? 뭐지? 빨리 흙 으하 으으으으으으으음 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흠 그리 안에 들어가자 흐으으으으으으음 흠 흠 흠 밀릴만 하지 밑에 바퀴 있잖아 가 와 설마 그치 저게 끊어져? 아니 저 명중률이 말이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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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놔봐 한 발 맞추고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있어 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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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희가 있는거지 너희가 우리에게 지켜줄게 휴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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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게 안맞는다고? 절개가 있네 빨빨리 빨리 빨리 개새끼야 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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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휴고 와 이걸 통투 친다고? 휴고 잡아줘 빨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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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다 불게임이네 불게임 여기도 부서지면 레전드 잘 정리 연락 휴고 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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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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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던지려고 그랬는데 방금 상남자가 선생님! 제발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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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휴거 새끼 때문이다 가자 줬고 휴거! 저 소리가 났어 저 소리가 났어 저 소리가 났어 히어 나가는거 봤을텐데 어머! 투마나! 제발! 제발 죽어! 투마나! 나도 여기 지나갈 수 있을거 같은데? 아 저렇게 가만히 있네 휴고 아 쉽고 해 빨리! 다시 만나면 다시 만나면 에하! 제발! 제발! 우리 계속 이어줘야 돼! 조금 더 더! 죽은 엔드! 우리 다 끝났어! 이 길! 불안해! 들어와! 더! 군로! 이 길이 어딨어! 어디가? 듣고! 칸그라드에게 가고 싶을 때 여기가 없을거야 여기가 없을거야 Shhh 아니, 이제 잠시 더. 그들은 거기에 가면 되지. 그들은 죽을 거잖아. 수업을 수입할 수도 있잖아. 옆에 있는 침실에 변할 수 있어. 아... 어, 정확히? 아... 감사합니다. 야 집 좋은데 2층짜리 집에 아우 진짜 간대 지협 받고 싶네 진짜 와 저 씹고 진짜 돌멩이로 한 대 치고 싶다 휴고 정답을 쓰자 그래 봐 휴고 정답을 쓰자 추고 금투저죠? 그래도 귀족의 아들인데 이제 소울 웨퍼를 얻는다 회사에서 구입하자 허니 그래 소울이 필요해 소울이 소울이 렛 일찍 가자 천천히 조심해 잠깐만 새총 머리를 맞은 적이 즉사한다 미친 미친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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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총 맞아? 총 아니에요 그냥?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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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쎠 이게 훨씬 더 좋아. 감사합니다 클레비. 모든 걸 감사합니다. 너는 무슨 말이야? 그 말도 안 돼. 너는 짓이야? 무슨 말이야? 난 짓이야. 부끄러워. 아이들. 그 소리가 충분해. 내가 돈을 봐야 돼. 야 엄마 곁으로 보내주자 어? 보내줘 아 잡으러 가지마 잡으러 가지마 휴고 기다려! 너 죽을래! 아 저 씹꽃새끼지구 저거 어떻게 해야되지? 휴고! 돌아다녀! 여기 막자 이걸로 다시 못들어오게 개새끼 저거 뭐하는거야? 잡히기만 해 이거 새총 업그레당한거 머리만 직수하거든? 오! 안돼! 우리 죽을래! 휴고! 휴고! I'm sorry! wait! oh my god oh no 휴고! I shouldn't have shouted 아 다리멍둥이 부서어 no! leave me no I'm sorry no! no! let me g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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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him go so that's where you were no! wait! we just want to leave I... I didn't want to Amicia! 휴고! 휴고! I'm... I'm coming! Oh please say he's alive, please say he's alive 휴고! no! let go of me! stop squirming we're just waiting for your sister honey! oh my god you go! 마지막으로! 직관 직관 어디에 맞춰야 되지? 얘도 아기장에서 우트리처럼 약점이 있을거야 그치? 아 스웩님! 겨드랑이 겨드랑이 쥐에서 쥐에서 똥구멍 어딜 때려야 돼? 저기가 아냐? 도리 몇발 없는데? 도리 몇발 없는데? 너무 늦어 내가 죽을냐? 내가 싸울거야 도둑 도둑 내가 너가 뭐하고있어 괜찮아 저게... 내가... 장애로 아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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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아기장 하지만 하나의 문제는 항상 아! 죽을지 모르는 사람은 죽을지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은 이길 수 없애 여기만 하면 아! 아! 어딜 맞춰야 돼? 아! 아! 모든 죽을 수 있음 두는 것만큼 죽여봐 antes 죽어도 죽는 건가 이잡 이었 야 았 똘이 없어 똘똘 으으읍 악 뭔데 다 죽어 죽는척 갑자기 죽을때 악 아 잡았다 ㅈ밥아 아가져 덤벼 봐 내 소울에폰 뉴건 아미시아 너 너 죽였어 아미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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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황이 어디있어? 치킨인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휴고 착하네 착해진건가? 아까 강한 모습 보고? 아니 진짜 말 잘되는데? 그래 휴고야 나쁜 아이는 없단다 조준 안되네 순종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우 진짜 휴고 깨 때리고 싶다 으헤헿 으헤헿 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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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쌩님! 아, 가는 입구가 여기여야 하는데 우리 함께 할게 아, 올라가서 돌아가는거? 응 파밍했으니 뭐 여기 성당인가? 로렌티오스는 어디에 있는지? 아, 그가야. 그가야. 오, 그가 다 부어버렸어 여기 뭐지? 여기. 그가 더 큰 베드가 구하는지? 저는 그게 다가야. 수도원인가? 와, 여기 뭐 다 박살났어. 그 냄새가 나. 그 냄새가 나. 여기도 파밍할거 있어. 여기도 파밍할거 있어. 저자 끝에. 도끼다. 어, 도끼다. 뒤졌다. 머리에 꼭 꽂았다 이제. 전투력 상승한다. 전투력 상승한다. 각성이야. 전투력 상승한다. 아니, 흑사병 때문에 그런건줄이라는데 탈모였더라구요 아, 흑사병이 얘네 가문에서 시작했나봐 끔찍한 일이란 그렇게 머리를 부여잡으려구요 아, 탈모가 아니라 저 때는 신부님들의 머리 저렇게 잘랐어요 아, 진짜로? 아, 그래 나도 카톨릭 신자들 몰랐네 아, 진짜 음 저 머리가 카푸치노의 어원이라고 아, 진짜로? 님들 왜 이렇게 어떡해? 어디에 왔어? 아, 우리 거의 다 왔어 아, 모아렐라 여기가 되어야 돼 우리 두 두 명이 되어있어 흑사병이 그 뒤에서 시작된거 맞죠? 아, 모아렐라 여기가 되어있어 아, 모아렐라 이케 아, 모아렐라 아, 모아렐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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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징그러워 outside を , 도망을 어떻게 쳐 여기를? 도망을 어떻게 쳐 여기를? 도망을 어떻게 쳐 여기를? 도망을 어떻게 쳐 여기를? 도망을 수 없는 것들! 도망을 도망을 수 있어! 도망을 수 없어! 도망을! 도망을 수 없어! 도망을 고맙습니다! 마 Tails! 도망 그만 것을! 도망을! 도망은 형들! 도망을 수 있어! 도망을 수 있어! 도망을 수 있어! 도망을 수 있어! 근데 이러면은 이 회불 다시 펴야겠... 왜 왜 불이 없나? 불이 필요해 물이 빨리 불을 끄는다 우리가 빨리 해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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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상황이 이제.. 아.. 아.. 호우! 아니시아! 그.. 고양이를 이제.. 악마의 상징이라고 해서 많이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쥐가 많아져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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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옆에 맵뿐 이거 한번 쉬었다가자 이제 어.. 저기서 붙이고 갔어야 되는데 hé.. 아들.. 아.. 성란이가.. 잠시만 PC 방법이 있을 텐데 나뭇가지 더 없나? 이거 못 끌고 다니나? 타격 끄는 건 맨키로? 오오오 놀래라 쥐들이 근데 불을 무서워하나봐 휴가에 좋았다 쥐들이 근데 불을 무서워하나봐 괜찮다 저정도로 무서워해? 아 나도 불 무서워 나도 아 그렇네요 어 저 말 들으니까 알겠다 생각하면 나도 불 무섭다 사람도 불 무서워하는구나 어 그렇네요 아 근데 위에서 돌 던져야되나? 아 그 돌 던지는 데 있는 건 봤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와..잠깐만 와..잠깐만 가자 가자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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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때 쥐가 저 정도였어? 아..저때 살아본 사람이 없으니 아..잠깐만 아니..다시 아..잠깐만 안계시죠? 우효 아..잠깐만 아..잠깐만 아..애..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다가야 돼 다른 헬멧이 충분히 필요하겠다 가자 아 저 때 쥐꼬리 뭐하면은 빵 좀 그랬어요? 삐라야 무슨 다가야 돼 조심히 가 그쪽으로 가야 돼 촛불때문에 내 바지 근데 왜 벽에 햄을 걸어놓냐 아 굴술이야? 곶감같은거야? 빨리! 빨리! 씹터야 빨리!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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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발년아 던져 야발년아 미시야 how am I going to get back? we'll find a way don't worry as long as you have the torch you'll be safe but what about you? we'll.. move together that way the light coming through the grating will protect me too ready? here we go then slowly very good 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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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으로 잡아야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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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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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서라 휴고는 거기 서라 엄마는 갈거야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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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oder truck ception 안 들린다 안들린다 슈고 결국 historically chil' 위기 두려워 왜? 슈버 어디있는데? 잠시만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저기도 불이 그 상호작용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 꼭 내려야 돼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존나 멍청하게 침대 불티네면 되는 거 아니야? 죽어 죽어야 나 죽어 나 죽어 죽어 이런 거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저거야 정답은 저게 불을 붙이는 거지 이거 다리가 되게 두꺼만네 잠깐만 완벽해 감사합니다 나뭇가지 왜 하나만 들고 왔지 저게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 피지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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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나뭇가지 이해가 안되는게 왜 나뭇가지랑 하나밖에 안 들고 다니지? 아 아... 개 똑똑해 이거였어 버그 아니야? 왜 돌스타 완벽해, 감사합니다 제발, 제발 레디, 이제 올라가야 돼 미안해, 너 혼자 남아야 돼 너무 위험해 괜찮아요 아, 지금 화내할 거 없겠지? 아... 바로 나뭇가지 왜 안 챙겨 파우치 다 재료가 부족하네 다 재료가 부족하네 보스전? 없겠지? 어, 근데 뭔가... 풍이 다크서울인데, 저렇게 있으니까 예스, 우리는 더 가까이 도착했다고 괜찮아요, 담아야 돼 아니, 진짜 파밍이 꼼꼼히 하면서 왔어 아냐, 진짜 파밍이 꼼꼼히 하면서 왔어 아, 아... 뭐야, 이거 벽에? I don't know They did that You... you think so? Yes... We... we're in their nest So... They're going to be even more angry? 쥐똥이라고? 머리에 저러고 떨어지면은 개극혐인데 It is yet... You mustn't touch the walls Yeah... It's blending my throats We're in their nest Over there! Light! With h... We're there, You go! That's the flag! We're in their nest You won't touch this! We're in their nest We're in their nest We did it We did it We did it We did it Nisi I want to see mommy 저 엄마 보세요 미국 갔다고 I don't want her to be dad You go I want her to come back 그래 엄마 곁으로 보내주자 이 챕터 몇 가지 있지? 처음엔 재미없었는데 하다보니까 조금 빠져드네 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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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고 난 무서워 내가 죽을때봐 로렌티우스와 함께 찾을때봐 로렌티우스와 함께 찾을때봐 저기! 운밀! 로렌티우스의 운밀! 로렌티우스의 운밀! 정말 운밀! 진짜 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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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히 방지 바꿔야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평가가 로렌티우스의 운밀! 로렌티우스의 운밀! 아리시아! 조용한 남자가 영향으로 핵더군요! 로렌티우스의 운밀! 로렌티우스는 에어 devastating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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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이제 충분해! 그곳은 이곳! 여기! 잡자!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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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그래, 어떻게 지나가지? 뭐야? 네? 아니에요, 선생님! 얘도 죽일 수 있나? 쉿 깨! 빙뚱님 12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아, 빙뚱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가 아오 허리아퍼 잠깐 허리좀 펴고 참고로 이 여자의 소우에 푸는 6번은 대가리 맞춤 즉사입니다 사망이에요 사망 가 가 가 가 휴고 빨리 빨리 가 고블린 빨리 가 아니 이거 왜 못 던져 아 아 이게 어떻게 하냐 저쪽으로 가야겠죠 딱 봐도 일발 장전 54로 54로 아 54로가 아니고 이건 이건 어떡하지 여긴 쟤 어떻게 잡지 아 시체 파밍 혹시 부활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부활할 수도 있으니까 아 저런거 돌로 찍던가 여기 얼굴 박아놓던가 해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wave 눈 pal까 because I didn't sound it was a false alarm 못본게 아니라 못본척하는거지 그들은 우리를 찾을 수 없지? 네 좋니? 또 또 좋대필이다 왠지 저기 뛰어가다가 휴고 휴고 재미없어 이러다가 누나 살려둬 이러면서 이제 갑옷 입은 사람한테 잡혀서 나온다 개득 저거 뻔한 플래그야 아니네 저거 니가 못본다 쉿 쉬우시만 저거 못본다 what happened that's over there what is it what I could have sworn I could have sworn what was that let's go over there oh 우리의 트레인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뭐야? 네가 어떻게 봤으면 동료가 죽은거야? 여기 있는데 오는 길이면 방금 죽였는데? 네 우리의 나라가 없으면 손을 안으로 그곳에 있는 곳이 여러분의 나라가 다가서 죽을 수 있음 그는 이 길이 바로 그는 그럼 우리의 나라가 그냥 우리의 나라가 없을거야 이 정도면 잡혀주자 뭐? 조사에 성실히 임하자 어? 무슨 소리야? 안녕 빨리 빨리 휴고 개같은 새끼야 등에 업고 다니자 그냥 목만 태워서 다니던가 도대체 그걸로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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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저게 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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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디아 투하러 온 줄 알았네 자 갑시다 봉준이 방송중 아니야? 왜 온거야 근데 님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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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즈 멤버 후보? 나 봉준이가 하자고 하면 나 지옥까지도 가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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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게 죽잉깐인데? 어 잠깐만 설마 이거 되나? 오반데? 에이 아니지 이거 이걸 못파? 헤이! 아직 살아있어? 히스테이 죽는다 히스테이 죽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 보게 되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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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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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고 우리는 여기 안가고 안가고 얘도 그 흑삽병인거 아냐? 웃음 자 너는 러렌티스의 곳에 러렌티스에 앉을 수 있을지 내 머리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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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할지 모르겠어 휴고 엄마가 뭘 할지 내가 메르선 내가 너를 가지고 내가 너를 가지고 내가 제일 좋은 걸 할지 저, 서원 씨는 별풍선 내게 감사합니다 아 사실 어린애들 살려주려고 이아몬로 모른척하는건데 타요 형이 돌 던져서 죽인거 그런가? 와 이 새끼 다리 아프니까 어? 엄마가 그 집을 잊지 못할거야 너는? 아 아 아 정말 웃음이기 때문에 정말 웃음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다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도 어부바 하고싶다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 어부바 국방TV님 별풍선 다섯개 감사합니다 산을 버리려고 가는거 맞죠? 에렌티우스의 밀 우리 거의 다 홀리히 샵미 인사이드 아 아 아 아 아 아 버리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아 아 참고 여러분들 고래장은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이 비하하기 우리나라를 닦아내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거지 실제로 없던 풍습이라고 해요 님들 아 혹시라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계실까봐 일단 으악 붕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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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드립으로 쓰는거지 그만큼 이제 뭐 인... 뭐 그런거 어 여기 어떻게 지나가지? 나 이해가 안되는게 왜 이걸 안들고 가? 손에 좀 퍼가면 안돼? 아니면 저기 요한구를? 이렇게? 뒤지는거보다 나을거 아냐? 아... 머리에 불 붙이면 안돼? 일로 가면 안되겠지? 죽었으니까? 그럼 진흙으로 들어갈까? 뭐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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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뭐 우리에게는 이곳을 떠나가야 합니다. 오피시야! 불을 꺼지! 가자! 가자! 빛! 빨리! 빨리! 가자, 내가 너를 잡고. 네. 귀에 Familie 아 이게 지금 보니까 돼지들이었네 킹냥이를 죽이다니 이때가 그거죠 님들 마녀미 있고 잠시만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이리로 가는 거 맞나? 가는 거? 역병 의사 존재하고 오 파밍 파밍 어 불 안 붙인 건 아닌데 여길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길 자체를 어 저기다 여기서 붙이는 게 맞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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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리로 갔으면 안됐어 돌아가 다시 다시 아우 이 쥐새끼들 화염차다 화염차 어 잠깐만 잠깐만 와 불 꺼질뻔했어 방금 아 불 꺼질뻔했어 방금 아 불 꺼질뻔했어 어 잠깐만 봉준이 전화왔었는데 잠깐 전화좀 할게요 아 봉준이 욕하는 애들 다 쳐내세요 어 근데 전화 안받는데 그래 봉준이 그러지마 어 전화 안받는데 자 일단 계속 이어서 할게요 어흫 아아 아 흠 우리 다 됐어 우리 다 됐어 안녕, 로렌티우스 쉿, 휴고 근데... 로렌티우스는 아니지? 어? 그거 생각했지? 죄송합니다 와 근데 카우스를 그거 아직도 기억하시네 아 악동이랑 우리 큰언니? 그거밖에 기억 안나는데 야 이거 무단 침입 아니냐? 그리고 조심해야지 응 좋아요 아 웃음이 웃겨 스틸에서 알코올 누군가 있어 도겸이 죽고 서주 물려받듯 근데 도웅이 있네 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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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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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때 흑사병을 막 악마처럼 여기고 그 뭐냐 이제 호흡으로 흑사병에 걸린다고도 생각해가지고 그 이제 다키스트 던전 보면은 역병 의사들 이제 완전 뿔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깄데 다키스트 던전 그런데 다키스트 던전 그러나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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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약초넣고 일종의 방독면 같은거지 샤도돔 브라지 루카스 가면 이그니퍼 흑 흑 흑 흑 흑 흑 아니 나도 이거 다키스트 던전하면서 배웠어 아 아몴 다키스트 던전 아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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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키스트 던전 어 통 안좋아 쟤네 보니까 헛간으로 가라는데 어떻게 가지? 쥐들 때문에? 아 이게 헛간인가? 어? 어 잠깐만 여기를 어떻게 지나간담? 쉽고 원래 그래요 쉽고 왜 그래요 원래 저런 캐릭터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니까 집 불태우면은 아 근데 쥐가 너무 많다 여기가 헛가리인가? 아 근데 이 건초때문에 불태우면 안 돼? 오... 여자친구님 뵙기 감사합니다 이거 못먹어 폭약을 만들어야 되나? 죽을때봐 죽을때봐 여기 뭐있다 그쵸 죽을때봐 밖에 자루가 있었어요 아 이거 오 아 잠깐만 뭔데? 설마 그거야? 아 진짜 저방구밖에 없어? 차라리 사다리 태우면 안 돼? 와 이러니까 족간 쓰레기 소리 듣는 거야 님들 어? 아 너무 멍청이다 이해가 안 돼 자 휴고 여기가 딱 직관하기 좋구만 아 근데 정말 일주일에 한 다섯 번은 돼치고기를 먹지마 저렇게 보니까 좀 그렇다 근데 어 그러게 다들 돼지고기를 먹지마 돼지 불쌍해 이러고 있지 나도 그렇고 오늘도 돈까스로 먹었는데 그 뭐하는거야? 아이콘의 설탕을 사용할거에요 오 여기가 꽤 많이 지났어요 루카스, 나 왜 로렌티우스는 못해? 이 오븐을... 너가 원하는거야 그리고... 존비 영화처럼 여기가 루카스 그래, 내가 섞어줄게 천천히 해,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와 이거 좋다 이.. 제가 그걸 했었지? 정말 알케이미 하신지? 네! 네! 아님의 연결이 완벽해. 엄마, 딸처럼. 알쥬? 다른 프로젝트일이 만들어야 수 있어. 정말 사용할 수 있어. 사랑하겠어. 감사합니다. 제 연결이 끝났어요. 러렌티우스에다 돌아가야 하고. 아미시아, 너 먼저 가야해. 러렌티우스에게 돌아가시오. 이 놈들! 돌아가세요! 이끄스! 암벌스에 올려주세요! 내 눈에 빠져버리지 않으세요. 먼저 가세요. 그 때 많이 물리셨다고요 SM님? 아 진짜로? 얼마 전이에요 이게? Skr! ч! 자! 자! 혐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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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 차가워 이리 와 이 자식아 빠른 어디갔어 설마 아 와 개쩐다 아니 뭐 쥐가 땅을 뚫고 나와 아 그게 스승님 죽어가지고 까마귀에 전리풍 지금 이게 한 절반 정도였나 자 일단은 아 놀랬.. 아 깜짝 놀랬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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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